광교 미트 서플라이 다이닝에 다녀왔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는 정육점과 와인샵 다이닝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저는 서플라이 버거와 불고기 버거 세트, 오늘의 수프를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수프가 나왔습니다. 감자 수프 위에 체다와 보짜렐라 치즈가 올려져 있습니다. 물따기보다는 조금 꾸덕한 느낌이었어요. 먼저 서플라이 버거는 부드러운 빵과 양파, 루콜라, 토마토, 상추, 치즈가 있었어요. 여기는 재료가 모두 신선합니다. 정육점을 함께해서 그런지 패티가 두껍고 지방이 적습니다. 풍미가 깊어요. 소스가 가하지 않아 고기 맛이 더 부각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감자튀김이 아주 가늘어요. 마음스턴치 감자튀김과 비슷한데 더 얇은 느낌이네요. 맛있습니다. 불고기 버거는 로메인과 카라멜라이징 된 양패만 들어가 있습니다. 불고기 버거는 달달한 갈비 소스만 있으면 물릴 수 있는데 와사리가 이걸 잡아주네요. 조바롭습니다. 고구마 튀김이 나오는데 이것도 달달하고 바삭바삭합니다. 특별하긴 했지만 감자가 더 맛있었어요. 정육점인 만큼 고기가 좋아 스테이크도 맛있을 것 같네요. 고기 버거는 달달하고 바삭바삭합니다. 감자튀김 고기 버거는 달달하고 바삭바삭합니다. 그렇죠. 고기 버거는 달달하고 바삭바삭합니다.